윤석 후보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공약들을 내시고 계신데 제가 동네 싸움으로 보시기에는 좀 그냥 그냥 던지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잘하시는 것들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준석의 지식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지식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공약 같은 걸 하시는 것을 봐도 그냥 다들 반도체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면 현대차의 공용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민주당에서는 저희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K-칩스법을 대기업 특혜라고 반대하셨거든요 법에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K-칩스법은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는 기업의 세액공제를 강화해 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좀 더 원활하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원가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했었고요 그럼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를 연결하시겠다는 공용 후보님께서는 이 K-칩스법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궁금하고요 윤석 후보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공약들을 내시고 계신데 제가 동네 싸움으로 보시기에는 좀 그냥 그냥 던지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잘하시는 것들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저희 기억이 좀 납니다 한창 이제 태국부터 시작해서 대만 위주로 해서 반도체 산업이 막 이렇게 크니까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K-칩스법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반대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과연 공용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글쎄요 교수님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컴퓨터 공학을 좀 전공을 했죠 컴퓨터 공학 자체가 반도체랑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저는 사실 데이터 분석도 하고 이제 반도체 공정 개발로 입사해서 현재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그 둘은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서 거의 통역하는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양쪽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를 이용한 컴퓨터 같은 것들이 IT 산업에 사용된 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은 연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전공을 한 거랑 반도체는 딱히 큰 연관이 없다라고도 얘기해 주셨고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쇼 뉴스트라다무스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